U-Track에는 프로젝트의 현재 상태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전 정의된 다양한 보고서가 함께 제공됩니다. 작업 분배부터, 타임라인, 상태 전환까지 모든 것을 보고서에서 편리하게 볼 수 있으며, 새 보고서를 만드는 데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. 또한 보고서는 사용자 지정이 가능합니다. 보고서를 비공개로 유지할지, 동료와 공유할지 선택하세요. 데시보드를 사용하면 보고서, 위젯 및 기타 중요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둘 수 있습니다. 여러 데시보드를 만들고 데시보드 사이를 전환하여 보고 싶은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세요. 회사 전체 프로젝트 또는 팀 프로젝트만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. 프로세스를 자세히 살펴보거나 개인 작업을 추적하고, 데시보드를 구성하여 자신만의 것으로 만드세요. U-Track, 생각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. . . .